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내년 4월 총선에 임박해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북미회담이 한국당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일정을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불의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있는 내년 4월에 임박해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당 안팎에서 당의 총선 승리가 한반도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날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나 원내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.